안녕하세요.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화신당 초록신여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쥐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를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상반기. 상반기 기준은 어떻게 좀 더 해야 될까요? 6월까지로 보시면 되죠. 저희는 이제 음력을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쥐띠 여러분들은 올해 해바라기가 활짝 폈다고 보시면 돼요. 해바라기가 활짝 피면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겠죠. 짝이 없는 사람은 짝을 만날 거고 뭔가 본인이 원하는 모편물이 있으면 그 모편물을 달성할 수 있을 거고 그럴 수 있는 한 해예요. 올해 쥐띠 여러분들 정말 화이팅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럼 여기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이렇게 촬영 다니다 보면 해바라기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최근에 해바라기 액자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네. 인터넷에서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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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좀 집 안에 걸어두면은 좋을 거 같아서 그냥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응. 잘 한 거죠. 해바라기 잘 구매하셨고요. 해바라기를 이렇게 구매하시면 사람이 보이는데 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래도 거기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해바라기라는 이 꽃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큰 꽃을 작은 데다 갖다 놓으면 잘 못 펴요. 응. 그래서 집에 좋은 기운을 갖다 놓으려고 해바라기를 다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걸어 놓으시는데 어떤 분은 방 안에 아니면 안 보이는 안쪽으로 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거기다 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갑자기 쓸데없는 질문에서 죄송하고 아니에요. 다음 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6살 쥐띠 여러분들 올해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는 네 가지 아니에요? 아니 한 가지. 이렇게 하나씩 접으려고. 하나는 뭐냐. 네. 올해는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 다른 거는 다 올해는 괜찮아요. 뭐 남자친구와 인연, 여자친구와 인연. 좋은 인연들은 있을 거고 목표하는 대로 되는데 차. 차 좀 조심하셔야 돼. 한 가지가 딱 차. 네. 차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서른여덟. 네. 진짜 지금부터 힘 좀 한번 내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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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100. 네. 왜냐. 지금부터 힘을 내지 않으면 내년에 내가 그러니까 2022년도야. 내년에 혹시라도 내가 실망할 수 있어. 근데 올해 아주 장착을 잘해서 힘을 아주 그냥 배터리 충전을 열심히 해서 뭔가 하신다 그러면 내년 내훈년 계속 잘 넘어갈 수 있단 말이지. 올해 진짜 해바라기처럼 활짝 필 일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상반기를 진짜 열심히 한번 화이팅 하셔야 돼. 우리 화이팅 한번 합시다. 그다음에 우리 50. 작년 재작년 조금 조금 힘든 일들 많으셨을 거예요. 눈물 콧물 빼는 일. 근데 정말 이제 50에 딱 들어서면서 중년을 멋있게 쭉쭉 나가는 일만 남았어. 해바라기의 꽃이 활짝 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어떻게 노후를 위해서 쭉 달려가셔야 되겠지. 근데 이 양반들 올해 딱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또 있어. 남의 말. 올해는 말 조심하셔야 돼. 내가 어떤 말을 뱉었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조금 커지는.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거야. 조금이 아니고 정말 많이. 그래서 중년을 위해서 올 한 해 진짜 알차게 보내셔야 돼. 우리 50세. 우리 지띠 여러분들. 그다음에 62세. 이분들은 진짜 꼴딱고개 넘어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고기는 넘긴 거예요? 그렇죠. 어떤 꼴딱고개냐. 내 건강의 꼴딱고개. 정말 잘 넘어왔다 소리를 할 수 있어. 이제 지금부터 100세를 바라보면 돼. 2020년도에 이 양반들이 조금 수가 사나웠어. 몸수로. 병원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왠지 이유 없이 어디가 아 편찮으신다든지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별거 아닌데 고질병으로 힘들어하신다든지 코로나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이 양반들 이제 올해부터 이제 100세를 바라보면서 힘을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신당 초록신여였고요.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2021년도 상반기 운세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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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